아빠 미술을 그렇게 멀리서부터서 너무 잘 보였어요.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지금까지 인사특불하자 대극장을 제공해주신 박옥신 회장님이 외국으로 가셨는데요. 이경민 본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한 이런 인사까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유미씨께서 한번 소개시켜주시죠. 네 다음 무대 정말 벌써 생각나서 너무 웃게 되는데 어떤 무대죠? 저 혹시 지금 신나요? 신나나요? 혹시 유미씨 신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신낼 때 너무 아 유미씨 진짜 신났나 봐요. 저보다 자주 오거든요. 이게 말하기도 하더라도 우습이 먼저 퍼지는 그런 재밌고 재밌어요. 근데 앞에서 얻어놓다가 뭐야? 하셨어요. 먼저 뭐 하신거죠? 제가 그랬다면 제 기억속에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택밀해주세요. 그럼 수림씨는요? 저는 신날 때 유미씨처럼 홀로 이건 못하겠고 저는 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팀 유호를 모시겠습니다